닭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께 33원은 꽃 도매단지 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오늘 매직초코 가격이 안서 있다고 매직초코 제가 가격 대충 아여러 이거 사장님 14,000원 하지 않겄어? 그 다음에 독샵. 우리 독샵 이거 월큰 사이즈 얼마에 팔았었지? 독샵도 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육은 풍금 군생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1번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와우 색감이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풍금이 여러분들 진짜 예뻐요. 제가 키픽장에서 풍금을 한 3, 4년 전쯤에 하나 풍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풍금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머 얘 뭔데 이렇게 예쁘지? 하고 보면 풍금이야. 풍금 군생 14,000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색감이 약간 덜 들어온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색감이 묘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온 애도 있는데 너무 예쁘죠? 어우 얘봐 예쁘다 진짜 가을가을 합니다. 우리 베란다는 여전히 가을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이렇게 예쁜 풍금 군생은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금 군생 14,000원 아이코야 예뻐라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짤뚱 맞아지고 통통해지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쁩니다. 풍금 군생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크아이스 얘 차 또 예쁘지. 다크아이스 군생 14,000원도 소개해드립니다. 기본 최소 삼두인데 얘 하나밖에 없어 삼두는 사실은 얼큰이 삼두 그 다음에 아가들을 그냥 주렁주렁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엄마가 창다 여기 새끼 낳는 거 우리 엄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책 맞게 새끼를 달았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근데 얘들은 좀 달아줘야지 그래야지 풍성하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넘쳐나는 다크아이스 군생 14,000원. 근데 나는 얘 이름이 참 의아해. 얘가 어쨌다고 다크아이스라지? 근데 까망이 계열의 종류 다육이긴 한데요. 그래도 다크아이스가 어째서 이게 다크아이스요. 도대체가 다크아이스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스노우 엘리언 군생입니다. 스노우 엘리언 군생 14,000원. 포트 사이즈는 얘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 엘리언이 여러분들 살짝 이렇게 라즈아가가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백분이 살짝 발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노우 엘리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드는데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다육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색감들 그리고 여기 살색 보면은 각이 얼음각처럼 이렇게 각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죠. 스노우 엘리언 군생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색감이 좀 예쁘게 들어온 아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살짝 각도 그래서 약간 샴페인필이 나는 듯 하면서도 라즈아가의 다른 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스노우 엘리언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의해서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온슬로우 백금입니다. 온슬로우 백금 8,000원 아우 좋아. 자 온슬로우 복륜금도 있고 요런 백금도 있고 변이금도 있죠. 자 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변이를 우리가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원유의 용어 중에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노란색 흰색 줄이 예쁘게 들어간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그걸 금이라고 불렀다가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다육언어에서는 변이로 변이를 통칭하는 거야. 그래서 몬스터도 금이고 색금도 금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의 금 형태가 있는 거죠. 자 포트 사이즈 요거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온슬로우 백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온슬로우 금은 금다역들 중에서도 나중에 나온 금이에요. 국민다역들이 철화가 다 있고 금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온슬로우 금 굉장히 지금 나중에 나온 금이랍니다. 온슬로우 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겁나 이쁘죠? 마음을 설레게 할 호박 스페셜이 왔습니다. 호박 스페셜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자 호박 스페셜 어저께도 찾으시던데 7.5cm 풀분의 호박 스페셜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호박 스페셜 이 지금 생장점 주변이 이렇게 진짜 젤리젤리 하면서 약간 보랏빛 핑크빛감을 갖고 있는 호박 스페셜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지금 호박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진짜 호박 다육이의 스페셜 버전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다른 다육이 이름을 제가 호박 스페셜로 붙인 거죠. 그건 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배동자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 녀석도 보세요. 완전 그냥 짤리젤리한 요런 느낌 7.5cm 풀분에 엄청 단단하게 잘 돋혀놓으셨습니다. 호박 스페셜 가격은 만원. 자 호박 스페셜 만원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호박 스페셜 품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박 스페셜 만원 보여드리고요. 젤리 다육이가 하나가 더 왔습니다. 요 젤리 다육이는 아카시아 젤리 5천원. 아이고야 세상에 5천원 뭐야 5천원. 사이즈가 대신에 짠. 자 야를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배 농장에서 자 이 포트를요. 7.5포트나 10cm포트로 가면서 가격이 두 배로 뛰는 거예요. 분갈이 한 번씩 하면 여러분들 가격이 두 배로 뛰거든요.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분갈이 하기 전 아카시아 젤리를 5천원으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재료 쓰고 노력해가지고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죠. 아카시아 젤리는 5천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완전 저도 보면서 얘 뭔데 이렇게 띄굴띄굴하니 예쁘냐라고 했죠. 사이즈도 제법... 옷이 자꾸 베끼어지네. 사이즈도 제법이야. 5.5cm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직경 사이즈는 대략 8에서 10cm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젤리 대굴대굴한 요 녀석 가격은 5천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멜리오다스 쌍두 가격 6천원입니다. 아우 예뻐.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 보니까 자 8.5cm 풀분 요거 멜리오다스 쌍두 가격 6천원 형광빛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8.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네요. 멜리오다스 쌍두. 아우 너무 예쁘네. 얘 원래 예쁜 애인데 그걸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예쁘죠. 배반의 장미 같은 그런 느낌도 함께 지금 나고 있는데 멜리오다스만의 그런 확실한 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예뻐진다는 거. 앞으로 예뻐질만 남았다는 거. 와 예쁘다. 멜리오다스 쌍두 가격을 6천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요.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딱 좋은 사이즈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몬로 2개 5천원입니다. 몬로 세상에 이 몬로는 너무 기특한 게 8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너무 기특한 게 아니 애기어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냐고. 어떻게 애기어도 이렇게 예쁘냐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몬로 가격 2개 5천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냥 회백색의 그런 몬로가 아니라 지금 막 젤리 다육이처럼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는 몬로 2개를 5천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화분에다가 나란히 식재하셔서 키워보시기 바래요. 몬로 2개 5천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왕러블리 로즈 2개 5천원입니다. 왕러블리 로즈 이 애기는요.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농장 사장님께서 얘 진짜 목대 크고 얼굴 되게 크게 크는 다육인데 애껴서 애기면서 지금 이렇게 마디기 키우려고 이렇게 애껴서 물을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컸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서 목대를 이렇게 올리셔서 키우시면 되겠죠. 이 녀석 왕러블리 로즈 종자 자체가 얼굴이 굉장히 크게 커요. 크게 크고 목대가 굵게 올라오는 이 왕러블리 로즈 2개 5천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여러분들 목대 굵게 어떻게 키워요? 합식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합식을 하지 않고 진짜 큰 화분에다 깊이 묻어지면 일단 목대가 굵게 올라와요. 경험이에요. 제 경험. 왕러블리 로즈 2개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반딱반딱 젤리 공주는 14,000원입니다. 젤리 공주 지금 제가 젤리젤리 다육들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진짜 키워보니까 생장점 주변이 독특하게 물드는 녀석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런 녀석들 우리가 젤리 다육이라고 하잖아요. 젤리 공주 젤리 공주 사이즈가 포트가 지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수도 좋고 모양도 예쁘고 정말 잘 굳혀졌고요. 너무 예뻐요. 젤리 공주 가격은 14,000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녀석 보시면 생장점 손톱 끝 손톱 끝이 이렇게 살짝 단단한 각이 지는 것 같으면서 요렇게 얼음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너무 사랑스러운 젤리 공주 사이즈 여러분들 착오하시면 안 됩니다. 포트가 11cm 포트에 젤리 공주 가격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쁜 젤리 공주는 14,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르타 군생은 16,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에 두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모르타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의 수영을 보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반면에 또 색감 자체가 모르타는 황홀한 연꽃과 다르게 엄청 더 색감이 또 예쁘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요. 황홀한 연꽃은 라인이 돋보인다고 한다면 요 녀석은 나중에 물이 들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형광빛, 핑크색감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어우 너무 예뻐요. 모르타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어우 탐다는 녀석이 있네요. 자, 모르타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케몽블랑 12,000원입니다. 자, 에케몽블랑 여러분들 요 에케몽블랑 수영 자체가 지금 살짝 살이 빠지면서 화분 안쪽으로 너무 예쁘게 들어앉아있는 수영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두수가 5두 정도 군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에케몽블랑 요 녀석을 여러분들 좀 다져지기 조금 키우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고요. 사이즈를 많이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키우셔야 돼요. 에케몽블랑 겨울에 과습주의 하시면서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화분에다가 몰아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에케몽블랑 손톱 끝이 너무나 예쁘고 수영 자체가 사랑스러운 에케몽블랑 12,000원 이 에케몽블랑을 보니까 이 에케몽블랑을 가지고 혹시 새벽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양새가 굉장히 유사한 모양새를 지금 가지고 있네요. 에케몽블랑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슈가베이비 군생 가격 12,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슈가베이비 포트 사이즈 지금 12cm 포트에 완전 많이 굳어졌어요. 많이 굳혀진 그런 모양새 가지고 있죠. 슈가베이비가 덩치가 클 때 자 보세요. 이 화분에 넘쳐날 때는 이게 그냥 두수가 더 많아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들이 잎이 더 너펄너펄해서 커져서 여기 넘쳐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잎들을 짤똥하게 줄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져진 모습 갖고 있습니다. 슈가베이비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엘샤가 왔습니다. 자 엘샤 군생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엘샤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아까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형태의 수영을 갖고 있습니다. 엘샤 목대 살짝 나오고요. 햇볕 반응이 굉장히 빠른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엘샤 그래서 엘샤는 꾸준히 많은 매니아님들께 사랑을 받는 다육 중에 하나이죠. 12cm 포트에 얼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엘샤를 제가 쪼끄맣게도 키워보고 이렇게 했지만 엘샤 자체가 얼굴이 대품으로 크지는 않는 그런 롱기시마 교비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너무 얼굴 줄이기보다는 약간 조금 물을 좀 먹여가면서 색은 잘 들어. 그러니까 조금 덩치를 좀 더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키우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진짜 50원짜리 동전만하게 얼굴을 줄여버렸거든요. 앙커 앙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덩치를 조금 키운다 생각하고 키워주세요. 엘샤 군생 만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초코 웰큰이 겁나 잘생긴 요 녀석은 14,000원. 아유 얼굴 하나가 28,000원짜리. 그 얘기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매직 초코 14,000원 가고 있습니다. 이리 나와봐. 심지어 외두도 아니고 군생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군생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지가 가서 밥값 하니라고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12cm. 여기 12cm 포트에 생장점 주변이 매직 초코는 너무 예뻐서 매직 초코 같은 까망이 다육들 계열들 중에서도 이 매직 초코는 진짜 독보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어디에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가 매직 초코 14,000원. 이제 시작하신 우리 입문자님들께 라떼 시절 얘기 좀 해보자면 진짜 이거 얼굴 하나가 2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군생을 14,000원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장점 주변이 너무 매력있게 물드는 매직 초코. 얼굴도 진짜 번듯하게 잘생겼죠? 14,000원 보내드리고요.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포트 사이즈가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 14cm 포트에 단수도 이렇게 좋고 마른 잎이 어마어마하게 나뉘어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완전 얼큰이 사이즈 독일 샴페인 12,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제가 키픽장에서 제가 키픽장 다육인들 소식 보내드렸을 때 이 독일 샴페인 제 군생 보여드렸죠? 너무 멋지죠? 독일 샴페인 완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큰이 완전 얼굴 사이즈가 유따만한 독샴 외두 가격 12,000원. 이거는 여러분들 창다육이 식재하듯이 하나만 있게 키워도 그래도 좋은 다육입니다. 독일 샴페인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랙킹 3두 가격은 7,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8.5cm 풀분에 3두 블랙킹 군생입니다. 블랙킹 3두 7,000원. 포트 사이즈는 8.5cm 풀분에 3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녀석들도 보시면 먼저 보여드린 매직초코하고 어때요? 매직초코하고 생장점 주변의 모습이 많이 다르죠? 똑같은 까망다육이. 우리는 까망다육이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워지면서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3두 군생 블랙킹 가격은 7,000원. 목대 살짝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니 사이즈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식재하기 딱 좋아요. 땅바닥에 착 붙어있으면 얘에 맞는 사이즈 화분을 골라야 되고 분갈이도 어려운데 목대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킹 3두 군생 분갈이 하기도 수월하죠? 두 포트 합시키도 예쁠 것 같은 요에서 가격 7,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시노 군생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엔시노 와우 예쁘다. 포트 사이즈가 지금 11cm. 엔시노가 너무 예뻐요. 엔시노가 지금 무거워가지고 색이 살짝 옥빛 색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엔시노 군생은 16,000원. 엔시노 철화는 18,000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왼쪽 군생은 생얼이 이렇게 있어서 16,000원. 다음에 오른쪽 엔시노 철화는 사이즈도 크고 생얼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생얼이 터지고 있는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색감이 지금 어느 정도 무거워가고 있어가지고 색감 자체가 지금 예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인도 예쁘고요. 적절한 백분감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물이 들면 배색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노란색 살구빛감 배색에다가 라인이 진붉은 라인을 들여오면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예쁜 모습으로 얘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변해갑니다. 자 엔시노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페페 쌍두 가격 만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핑크페페는요. 지금 쌍두 만원이잖아요. 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생장점 분지를 진짜 잘해. 지금 키픽장에 제거 핑크페퍼 보여드리고 싶어. 핑크페퍼요. 페퍼 핑크페퍼 아니 핑크페퍼. 얘네들 진짜 분지 잘해가지고 두수가 금방금방 초기 분리가 일어나요. 자 포트 사이즈 지금 요거는 9cm 포트에 쌍두로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색감도 정말 예쁘거든요. 아 요 핑크페퍼는 제가 진짜 제거를 보여드리고 싶어. 얼마나 예쁜지. 제거는 두수가 제거 16,000원짜리였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초기 분지가 돼가지고 두수가 겁나 많아졌어요. 자 핑크페퍼 쌍두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두수 분지 잘하니까 더 풍성한 군생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진짜로 얘네들 정말 분지 잘하더라고요. 핑크페퍼 가격은 만원. 쌍두 만원인데요. 색감이 진짜 오묘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 핑크페퍼 만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리마 군생은 14,000원입니다. 포리마 군생 14,000원 라인도 예쁘고요. 와 생장점 주변에 이렇게 살구빗감 아이보리빗감 올라오고 있고 목대가 목대가 붉게 먼저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포리마 군생 가격은 14,000원. 얘 정말 예뻐요. 진짜 예쁘게 색 듭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목대가 살짝 빨리 자라는 그런 성약이 있죠. 그러면 흙 뭐야 좀 빡빡하게 키우시면 돼요. 아주 빡빡하게 키우면서 작은 화분에다가 딸딸 몰아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꼭 키워보시기 바래요. 포리마 군생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크라바쯤 군생 가격 만원입니다. 자 클라바쯤 라울의 한 명이 클라바쯤입니다. 그런데 클라바쯤하고 어우 향기가 좋아. 라울은요. 이 생얼 향기도 나요. 여러분들 생얼 향기가 납니다. 자 클라바쯤 군생 가격 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진짜 돼지 라울처럼 애들이 옷들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가 모르겠어요. 자 클라바쯤 군생 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포드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엘샤 철화는 24,000원. 포드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엘샤 철화입니다. 아까 엘샤 군생도 보여드렸는데요. 엘샤 군생 지금 두 수를 생각한다면 이 철화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엘샤 철화도요. 철화들 중에서 좀 나중에 나온 다육 중에 하나인데요. 양진 철화는 되게 되게 많이 만났었지만 우리 엘샤 철화는 많이 못 만났었거든요. 자 엘샤 철화 가격 24,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진주 젤리 사이즈 두 수가 많은 이 흑진주 젤리 가격은 28,000원 보여드립니다. 포드사이즈가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흑진주 외두랑은 모양새가 조금 다르죠. 14cm 포트에 흑진주 젤리 28,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장점 주변이 나중에 젤리 다육처럼 반닥반닥하게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변하는 다육이 되겠습니다. 군생 멀밥도 많아가지고요. 나중에 키웠을 때 나중에 키웠을 때 좀 더 좀 작게 만들어도 되는 그런 사이즈. 지금 사이즈가 14cm 포트를 넘쳐나기 때문에 사이즈 아주 좋아요. 흑진주 젤리 군생 가격은 2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꼬나리 다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자재, 충킬, 균킬, 알칼슘, 그 다음에 다둥이, 전동 분무기 소개해드리고요. 또 화분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꼬나리 다육의 부자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진짜 인기쟁이. 여러분들 이제 겨울 대비하면 뭘 해야 돼요? 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킬, 균킬, 그 다음에 알칼슘. 칼슘은 사계절 내내 화분에서 조금씩 공급을 해주면서 뿌리와 입장 사이사이, 세폐복 사이사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알칼슘, 그 다음에 균킬, 충킬은 각각 6,000원, 6,000원, 6,000원이고요. 다둥이는 제가 300ml를 13,000원 소개해드렸는데 600ml면 2만 6,000원이어야 되죠? 아니요. 2만원이요. 2만원. 그러니까 얼마 할까 싼 거예요? 6,000원이나 싼 거죠? 자구 늘리기, 다두형, 배형, 군생아 만들기, 발화 촉진, 입꼬지에도 쓰라는 얘기예요. 입꼬지도 쓰세요. 그 다음에 적심했을 때 여러 군생 만드세요. 그 다음에 자구 더 늘려보세요. 이런 게 용으로.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자영군생 만들어내는지를 알았어. 자, 요기 필요해. 그래서 요기, 요기. 자, 어쨌건 발화 촉진 다둥이가 600ml가 2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전동 분무기, 다부떼기 써본 전동 분무기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전동 분무기는 3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짤둥하게 노즐이 짤둥한데 긴 노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노즐 교체가 가능해서 이 노즐을 그냥 해놓으면 그러면 계속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이 선이 같이 가요. 이게 이제 충전선인데 고속 충전 안 돼요. 자, 충전기에 번개표 있는 걸로 충전하시면 이런 소형 가전들은, 전기 제품들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충전기에 꼭 저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충전을 한 완충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얼마 정도 제가 쓸 수 있냐면 테이블, 킵핑장 테이블로 3개 테이블은 쓸 수 있어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충분해요. 자, 요거 하시는 분들은요. 베란다에서 키우고 킵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 두 개씩 써요. 왜요? 집에서도 쓰고 킵핑장에서도 쓰고 그렇게 하느라고 두 개 쓰는데 저도 진짜 이거는 두 개, 세 개 쓰고 싶어요. 엄마한테도 하나 갖다 주고 싶고 저도 쓰고 싶고 킵핑장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정도로 무게감도 딱 좋아요. 제가 전동 분무기 진짜 무거운 걸 써봤거든요. 팔이 후덜루덜 떨려서 힘들어. 딱 요 사이즈가 좋아요. 자, 요게 3mm. 3mm가 들어가 있으니까 2mm로만 맞추셔도 충분하신 분들은 2mm로만 해도 되고요. 이게 왜 좋냐면 노즐이 바닥 끝까지 닿아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기울이면요. 진짜 약물 낭비 없이 쓸 수 있어요. 보통은 노즐이 빳빳한 노즐로 되어 있어서 요게 어디 다 있어요? 그냥 저 땡뚱하게 떠있어. 그러니까 약물이 남아있어도 쓸 수가 없고 나중에 부어서 썼어요. 저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자, 노즐이 이렇게 바닥 끝까지 와있기 때문에요. 약물 낭비 없이 다 쓸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큰 장점이에요. 자, 이렇게 부자재 소개해드렸고요. 신상 화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자, 서인경 화분. 자, 서인경 화분. 신상 사각화분. 번호는 1번으로 하시면 돼요. 1번. 자, 1번. 서인경 화분 가격은 요거는 각각 9,000원이에요. 9,000원인데 여러분들 요거 9cm, 9cm에요. 미니 사이즈. 너무 괜찮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수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약간 배색 자체가 바디는 다 거의 다 흰색 바디에다가 약간 그러니까 검은색 유약을 닦아낸 거예요. 유약 닦아내기 한 거고요. 요거는 푸른색 유약을 닦아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닦아내기 방식으로 해서 원래 그 흙의 그 느낌을 좀 그대로 살리려고 한 그런 지금 화분 유약 지금 발림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서인경 화분 신상 사각화분. 번호는 1번. 1번. 가격은 9,000원. 여기에다가 제가 다 여기 식재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고요. 물 마름이 정말 좋아졌어요. 서인경 화분 자체가 좋지만 유약이 약간 빤딱거리는 그런 유약이었다면 요번에는 요렇게 약간 매트한 이런 유약을 가지고 있어서 물 마름이 훨씬 더 용이한 요런 유약을 지금 써줬죠. 서인경 화분 요거 가격 1번. 각각 9,000원. 9,000원이고요. 미니분처럼 보이지만 미니분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요게 입구 사이즈가 9cm에요. 자, 9cm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는 서인경 화분 1번. 가격은 9,000원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세미롱붕 12,000원입니다. 세미롱붕 12,000원. 자, 화분 코사지가 요래요. 사이즈가 여러분들 제가 종이컵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종이컵이 요래요. 종이컵은 7cm, 7cm거든요. 자, 입구를 보면 입구 사이즈가 요렇게. 그러면 자, 요렇게. 종이컵하고 비슷한 사이즈 가지고 있죠. 종이컵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니까 입구 사이즈가 몇 센치 정도 되겠어요? 이게 9cm 정도, 9cm 정도 되는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의 길이 대략 10cm 정도 되는 요 2번 서인경 세미롱붕, 사각 세미롱붕 12,000원. 12,000원 보여드리고 있어요. 코사지도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톤도 달고 이제 고런 방식으로 요 서인경 화분 2번입니다. 2번 서인경 화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서인경 화분 3번입니다. 3번 요 서인경 화분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얘는 가벼워. 얘는 탁월하게 가벼워. 가격은 10,000원. 큐빅 원형 3번 서인경 화분 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큐빅 원형 화분입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요 종이컵이 7cm이기 때문에 입구 사이즈가 지금 10cm가 넘는 입구 사이즈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화분의 높이 한번 보시면 자, 화분의 높이 대략 9cm, 9cm 정도 되는 높이 사이즈 가지고 있어서 베란다에서 달기 키우시는 분들도 요 서인경 화분 요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나란히 적어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란히 놔야 돼요. 요거 색감 예쁘네요. 보라색 색감 예쁩니다. 가격이 만 원이에요. 사이즈도 좋은데 지금 요 원형 화분 만 원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화분입니다. 4번 화분은 요거 새로 들어왔죠? 자, 민공방 화분의 사이즈 좋은 요 녀석 손이 요렇게 예쁘게 박혀있고 전면에 코사지, 왕코사지 들어가 있는 요 민공방 화분 미니, 약간 미니 사이즈 아니고 베란다에서 딱 쓰기 좋은 사이즈 요거 가격은 19,000원 신상 19,000원 지금 우리 꼬나리다 여기 들어왔는데요. 요렇게 종이컵을 넣으면 요 정도 사이즈예요. 요 정도 사이즈여서 요거 물마름이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물마름 너무 좋은 요 화분 4번 민공방 화분 가격은 19,000원 가로 사이즈가 대략 10cm 세로 사이즈가 대략 9.2cm 정도 되고요. 다음에 화분의 높이 화분의 높이 대략 9cm가 조금 안되는 요 민공방 신상 요 사각화분 4번 4번이고요. 가격은 19,000원 19,000원 보여드리는데 상공에서 보면 요렇게 디자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사지 여러분들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데 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코사지에다가 스톤 장식되어 있는 민공방 화분이 4번으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 화분 요거는 원형 화분인데 요것도 신상 화분 요거 제가 이거 뭐야? 어디 화분이지? 어디 화분이야 이거? 어디 화분인지 모르겠어? 요 화분 아 제가 봤을 땐 서인교 공방 같은데 완전 이게 이제 스타일 마크가 마크 도장이 완전 달라졌네? 아닌가봐 아닌가봐 아 이건 모르겠다 자 요 녀석 원형 화분이에요. 우리 꽃나루 다육에는 사이즈가 큰 그 다육이가 많은데 너무 쪼만쪼만한 그런 화분만 소개를 해드려서 약간 사이즈 있는 화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번 화분 가격은 24,000원인데요. 지금 보시면 푸른색 유약을 닦아냈고요. 전면에 코사지와 함께 스톤 장식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직경 사이즈가 요정도 되면 14cm 정도 되지 않나? 10인가? 어머 12.5cm네 12.5cm가 조금 안되는 직경 사이즈에다가 화분의 높이 대략 11.5cm의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서인경 분이지? 자 서인경 분 최근에 나온 어머! 어머 굽다리 구멍도 이렇게 뚫어놨어?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나 봅니다. 자 물마름이 너무 좋은 서인경 화분 원형 화분이고요. 자 입구 사이즈 12.5cm의 입구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14,000원대의 군생 다육이 식재하기에 딱 좋습니다. 5번 보여드렸고요. 아 요거는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요정도. 그 다음에 한번 넣어볼까요? 종이컵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놀고 있죠? 종이컵 입구 사이즈가 7cm랍니다. 여러분들 자 5번 보여드렸고요. 신상 복주머니 화분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신상 요 화분은 여러분들 색상 랜덤으로 발송이 될 수 있으니까 수량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거 진짜 물마름 얘도 정말 끝내주게 좋죠. 왜 바깥에 유약이 얘는 진짜 많이 발려져 있지 않네. 요에만 조금 발려져 있고 근데 쟤는 색감이 또 예쁘잖아요. 요거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세상에 이렇게 복주머니 스타일의 화분이 5,000원이에요. 자 요거 종이컵 넣으면 요렇게 요정도 지금 보이니까 직경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빵댕이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자 입구 사이즈 9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볼륨 사이즈는 전체 볼륨이 10cm가 조금 안 됩니다. 요거 6번 5,000원. 야 요거 6번 5,000원 보여드리는데 물마름 정말 좋은 화분. 와 핑크색 화분도 예쁘네요. 핑크 화분도 예쁘고 볼까요? 핑크 손으로 주물떡주물떡 다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자 핑크색 화분도 예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린 황토색도 예쁘지만 어머 이거 까만색도 예쁘네. 까만색 화분도 예쁘죠? 자 까만색 화분도 너무 예뻐요. 외도 하나, 쬐끄만한 군색 하나 그냥 몰아서 넣어서 식재를 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물마름 좋아서 다육이 달구기에도 좋은 요거 6번 화분 계단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자 7번 화분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서인경 화분 사각화분인데요. 가격은 12,000원인데 사이즈가 갑이야. 12,000원대 화분 중에서 진짜 사이즈가 갑입니다. 요게 전체적으로 유약을 했다가 다시 닦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요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깨끗한 백색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깨끗한 백색에 과하지 않은 코사지를 지금 장식을 한 요 신상 사각화분 가격은 요거는 12,000원 번호는 7번, 7번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입구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돼요. 입구 사이즈 10cm에다가 요거 물마름 너무 좋은 디자인 다음에 화분에 높이 9cm 높이 9cm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코사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쁜 코사지에 사이즈도 좋은 요 7번 서인경 화분 계단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8번 민공방 화분 낮은 사각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넉넉하죠? 24,000원 약간의 직사각 지금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 코사지와 함께 그 다음에 스톤 장식도 다 되어 있고요. 주물떡주물떡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입구 프릴감을 갖고 있어서 요게 사이즈보다, 얘 정사이즈보다 더 큰 다육들, 군생을 식재할 수 있죠. 우리 꽃나라 다육에는 군생 다육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 군생 애기들 식재하라고 사장님께서 사이즈 요정도 거의 뭐 물구멍 사이즈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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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에랑 비슷하다니까 자 이렇게 종이컵을 넣으면 요정도 널러란 사이즈 개당 24,000원이에요. 자 24,000원 화분 가로 사이즈 가로 사이즈가 대략 12.5cm에다가 세로 사이즈가 대략 11cm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cm의 높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8번 민공방 화분 개당 2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렇게 요런 지금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공방 화분 8번 24,000원 소개해드렸고요. 8특가 서인경 화분 완전 큰 사이즈 개당 28,000원짜리 서인경 화분 요기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요거 두 개 45,000원 그러니까는 54,000원짜리를 45,000원으로 여러분께 지금 요거 쇠 화분이에요. 쇠 화분 두 개 세트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구 사이즈가 입구 사이즈가 16cm 16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3cm인 요 서인경 화분 사각화분, 사각화분 쇠 화분인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개당 28,000원짜리를 두 개 세트 9번으로 해서 두 개 45,000원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요렇게 짝꿍 맞춰서 요렇게 요렇게 코사지 짝꿍 맞춰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요 지금 서인경 화분 큰 사각화분 통통한 사각화분 9번이고요. 개당 28,000원짜리를 두 개 세트해서 45,000원으로 요거 특가 화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부자재 화분 소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전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